무수기 대학 잠시 소재 어휴 아유 차가워 10분 뒤 10분 뒤 5분 뒤 후기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아저씽죠. 아 아저씽요. 이게 오늘 출부했던거. 아이 총기 봤나 보고 싶구나. 순경 2월 나가서 반드시 밖에서 안전 확인하고. 네네네. 지금 같이 모아주세요. 네네. 네네. 위로. 어 내가 거기. 항상 총부를 위로. 네. 확인하고 당겨서. 안에 안에 실탄이 있는지. 약실에 실탄 여부를. 여기십시오. 없죠. 없죠. 이거. 이거. 발사.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총력 멋지네.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 중요하죠. 총기 드리고. 네. 수첩에 기록을 이제 해주십시오. 네네. 줄고. 줄고. 전사에 임명하는 겁니다. 빛이. 아. 완료됐습니다. 이 출고 상태. 다시 출고. 네. 출고. 아. 선생님들 안녕하십시오. 네. 멧돼지 많이 잡으십시오. 멧돼지 많이 잡으십시오. 사과가 피해가 많대. 멧돼지들이. 사과를 많이. 사과 농장을. 여기 사과 마시는 걸 아는구나. 멧돼지도. 아. 이렇게 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지. 아. 그래서 피해가 많이 들어. 멧돼지 잡으면 꼭 그 인계를 해야 된대요. 어. 먹거나. 어디 그 유통을 시키면 안 된대요. 멧돼지. 멧돼지. 안승경 어떻게 잘합니까? 멧돼지 대신 좀 압니다. 멧돼지를 뒤집어. 몸에 좋습니다. 여기 남해에 가면. 어. 되게 잘하는 멧돼지 집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육 한 거. 그 추석에도 먹더라고요. 어. 소주에 타서.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그게 유통되면 사람 먹고 막 퍼지면 안 되니까. 어. 뭘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요즘에. 아. 보이스피싱이. 그 제일 큰 보이스피싱 회사가 어디인 줄 알아요. 저는 중국인 줄 알았거든요. 인도에 있습니다. 너는 그런 거 어떻게 잘하냐. 인도가 영어가 되잖아요. 거기 그. 촬영한 걸 봤는데. 회사야 기업이야. 네. 사람들 쫙 앉아가지고 다 전화해 영어로.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 지켜야 돼 보이스피싱이. 퇴직은 싸보셨습니까. 네. 퇴직은 특징을 아시죠. 네. 웬만하면 가까운 데 가서. 6미터인데 좀 더 가까이 가서 서는 게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벌어지니까. 이게 꽂혀야 되는데. 꽂혀야 전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이게 벌어지면 이렇게 세우면 안 맞을 수 있지. 맞을 안 했어? 하지만 그냥 사슴 아셨어. 자 enfim. 네. stateげ chick Algínaş이 encroancial장을 하고 생기려고 그렇죠?